따박따박 수익라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SK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완전한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 8%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대응주 입장에서는 정말로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지금 빨리 던져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버텨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추매를 해야 되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이제 걱정도 많으시고 또 너무 주가가 떨어져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지금 이렇게 결국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동시에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오늘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SK하이닉스 2024년 2분기 경영 실적 발표 나왔고요. 매출은 16조 4,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조 원 5조 4,6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에 예전에 2018년 호환기 이후 5조 원대 다시 한번 재진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이 HBM 때문에 특히나 기업이 한 차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다. 이제 돈을 본격적으로 벌어들이는 회사인데 오늘은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런 실적 때문이 아니라 실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제 미국 증시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이제 협력사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쪽으로 제품을 납품을 하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난 것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역시 또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또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걸까? 결국 여러분 어떤 것 때문입니까? 트럼프 이 정치 리스크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 때는 반도체 보조금도 원점 아닌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미국 투자 전략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지금 반도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은 그야말로 반도체 기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AI 반도체 지금 이 AI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 AI를 공급을 할 수 있냐? 누가 먼저 선점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세계 정세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을 때 여러분들 이제 고품질의 신기술의 반도체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값이 되는 겁니다. 값 결국 돈을 계속해서 벌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회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다? 이 수급의 한 차례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어땠습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쭉 오르다 보니까 이렇다 할 조정이 없었습니다. 조정 구간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가만히 한 방향으로만 오르는 주식은 아무것도 없죠.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붙임이 있고 올라가다가 붙임이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가 딱 지금 이 구간이다라는 거죠.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는 구간인데 지금 이 하락폭이 최고가 대비해서 24만원 대비해서 19만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급격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엔 여러분들 하락은 항상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급락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공포감, 손실 회피의 공포감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이 빨리 나타나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다시 SK하이닉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급락할 줄이야. 역대급 실적인 SK하이닉스인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뭐 때문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의 조정을 위한 거고 이 실적은 여러분들 깡패입니다. 실적 따라서 무조건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실적은 결국 이 HBM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SK하이닉스의 HBM은 이제 공급 과잉 우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HBM이라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생산성을 고려를 했으면 투자가 증가가 되어도 비트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면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산 제약은 HBM 세대가 높아지면서 가중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HBM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 돈을 때려 넣어서 완전히 공급을 폭발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수요 측면도 오히려 우호적이다. 앞으로 이 AI 산업은 경쟁 심화로 인해서 HBM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SK하이닉스의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기 실적이 5조가 나오게 되었고 당연히 1년 실적은 약 20조 정도 나오게 되는데 1년에 20조 정도 나오는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최소 여러분도 한 200조는 되어줘야 됩니다. 200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150조밖에 되지 않고요.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약 140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직까지 140조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엔비디아 TSMC의 AI 칩 블랙웰 주문량 25%나 확대를 했다. TSMC로 계속해서 지금 AI 칩 생산을 수주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같이 들어가는 SK하이닉스의 HBM 역시 주문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회사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단기간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단기간 하락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 향후 주가가 훨씬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지점 바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타점에 대해서는 우리 따박이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이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최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오를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내용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과금 일체 없이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저한테 부담없이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쭉 오르기만 하는 주식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하기, 하락을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부침을 주는 주식인 것을 여러분도 이번에 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각각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항상 변동성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 잘 도움을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타점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강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담없이 저한테 안내 문자 받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의 하락의 위치가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몇 개월 동안 중장기적으로 쭉 거의 뭐 1년이죠. 1년 동안 쭉 상승을 해오다가 살짝 한번 부침이 왔다. 그리고 그 가격대는 여러분들 어디 가격대입니까? 사실 이번 올해 5월달 가격대입니다. 5월달 정도의 여기 있는 가격대인데 여러분들 5월달 이전에 어땠어요? 지난 5월, 202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그냥 말 그대로 다이렉트로 쭉 상승만 해왔습니다. 이런 상승의 기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수급이 한번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뿐이지 결국 지금 위치도 어떻다? 지금 위치도 충분히 좋은, 자리 좋은 위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SK하이닉스의 성장성에 돈을 베팅을 하신 분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조금 곡소리 내고 계신 것뿐인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잘 대응을 하시면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